지난 결과를 위해서 뮤직비디오에서 시작하지 못했죠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4월 셋째 주 SBS 인기가요 영예 1위는 바로 뷔오빠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네 일단 저희 제이팀 캠프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늘 고생하는 현영 씨 영신 씨 그리고 우리 안무 팀들 그리고 혜정이 윤경이 그리고 우리 매니저 팀들 늘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뷔가 되겠고요. 우리 그룹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오늘도 정말 멋지네요.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뷔오빠 무대를 보면 정말 월드스턴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 또 무대는 얼마나 또 표정이 애절할지 기대돼.